다음 곡은 아는 언니 손잡고 올까요? 소연이 아는 언니랑 같이 여자친구님들의 여름여름에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아 소연이 씩씩해 혹시 친구도 자기의 소개 한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안녕하세요 12살 전지민이라고 합니다 12살 전지민이라고 합니다 맞나요? 12살 전지민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8살 장소연이라는 친구예요 둘이서 이번에는 여자친구님들의 여름여름에 보여준다고 하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가자 야 오 아 어디 갈까 오늘 선 4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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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름은 하니까 지금 우리도 더 높을까? 어떻게 해야 할까? 차차차 차가워 이리만 외로워 여름만 가득한 여름은 더 서러워 바바바바바바둔까 부서진 바닥에 숨소리도 들리던 그곳에 잊지마 기억할게 마숨속에 묻어두니 여름밤 손짓기 말로 사랑해 신비한 곳으로 견뎌 여름은 Hey! Sorry, so love But good Hey! Sorry, so love In a good 바라낼거야 그때와 둘이 함께하면 Love Love Yeah Hey! Sorry, so love But good Hey! Sorry, so love You're not good 바라낼거야 서로 말거야 Yea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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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어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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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와우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근데 너무 잘 춘다 진짜. 너무 잘 춘다. 맞아요. 오늘은 진짜로 게스트몬도 오실 때마다 하는 말이 와. 잘 춘다. 와. 근데 역시나 와. 그렇지. 너무 잘 춘 거 같아. 맞아요. 이렇게 막 팔다리도 막 길어가지고 시원시원하게. 맞아요. 정말 이렇게. 너무 잘 춘 거 같아. 진짜로. 나 12살. 대박. 나 그날 때 뭐 했냐. 나 그날 때 그 미루푸대 있잖아. 아아. 그 학교에서 그거. 나 그거 타고 보라고. 근데 이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네. 아유. 아유. 너무너무 좋은 공연 보여줘서 너무너무 불쌍합니다. 친구들. 이제 끝인사를 한 번 보고. 네네. 맞습니다. 끝인사를 한 번. 네. 여덟살 장소연이라는 친구고요.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도 장소연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정보 나오니까. 좋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이 친구는 열두살 전 주민이라는 친구고요. 이 친구도 최초의 친구니까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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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